Q. 미술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아? 내가 미술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아? 내가 걸어놓으면 작품들을 거는 거야 저는 항상 이런 게 가장 희망한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을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 들고 왔을 때 오늘 방송을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난 그게 진짜 너무 좋다 내가 걸어놓으면 감동을 받는 거지 나 진짜 더워 너무 화나는 건 뭔지 알아? 내가 다 알고 있었으면 내가 안 했을까? 저 스스로 되게 의심하면서 너와 내게 약속해 이런 게 가방키나 하는 것인가 나한테 나한테